네 반갑습니다 소리나무 큐베이스 상담소의 김아영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스코어 작업 방법에 이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편집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난 시간에 작업한 확보입니다 기본적인 단계가 끝난 상황이고 추가 수정 단계를 거쳐서 악보를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디 수정을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첫 마디에 음없이 빈 공간의 마디가 있습니다 이 악보의 마디는 큐베이스에서 트랙의 이벤트와 같습니다 트랙에서 이벤트가 한마디를 시작으로 녹음하고 연주는 두마디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악보도 동일하게 입력된 것입니다 트랙에서 이벤트를 연주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잘라 편집하고 악보창으로 다시 들어오면 마디가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악보에서 마디 수를 나타내는 바 넘버를 더블 클릭하셔서 오프셋을 마이너스 원으로 수정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마디 수가 올바르게 수정됩니다 다음으로는 페달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악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페달을 표시하는 기호들이 여러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서스테인 페달 중 하프 댐퍼 기능이 있는 페달을 사용하시거나 외에 서스테인 페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페달의 CC값이 단순히 온오프가 아니라 페달을 받는 양에 따라 세분화되어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이 그대로 악보로 옮겨지면서 많은 페달의 기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상단 메뉴 중 미디 항목에서 로지컬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필터 타겟에서 항목을 타입 그리고 컨디션을 equal을 선택하신 후에 파라미터 1을 컨트롤러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 생성된 두 번째 항목의 타겟을 value1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컨디션을 equal로 설정해 주신 뒤에 파라미터 1에서 서스테인 페달의 입력 값인 CC64를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플러스를 눌러서 타겟을 생성하신 뒤에 세 번째 항목은 value2로 설정을 해 주시고 컨디션을 아래쪽에 위치한 inside range로 설정을 해 주신 다음 파라미터 1을 숫자 1로 파라미터 2는 12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function 항목을 delay2로 설정하신 후에 apply를 하시면 이렇게 서스테인 값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악보 창을 불러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페달 입력 값들이 한결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입력입니다 우선 상단 메뉴의 score 항목에서 페이지 모드를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페이지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마디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자리표 옆에 있는 이 네모 모양의 아이콘을 아래 위로 드래그하여서 위치를 조절하고 이 각 마디의 선을 클릭하여서 좌우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각 마디의 위치를 알맞게 조절하셔서 텍스트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 score 창의 좌측 심볼 항목에 위치한 other 항목에서 첫 번째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에 원하는 위치의 펜으로 클릭하신 다음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글자를 마우스로 우 클릭하셔서 set font로 들어가시면 글자의 폰트와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사이즈와 폰트를 수정하신 뒤에 apply 하시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 창의 첫 번째 프로젝트 항목으로 가셔서 코드 심볼 항목을 클릭하신 뒤에 우측의 심볼 폰트에서 코드의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한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악보 작업을 다 마친 후에 큐베이스의 상단 메뉴 중 파일 항목에서 export로 가신 다음 score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저장 경로와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각종 여러가지 파일 형식이 있는데 그 중 본인이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신 뒤에 저장하시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export를 score가 아닌 XML 파일로 export를 하시면 저장한 파일로 피날레 등 기타 다른 악보의 프로그램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